안녕하세요 엄고기입니다. 즐거운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엄고기 채널 첫 협업 광고입니다. 팔레트 F와 함께 선물 이벤트를 열게 되었어요. 선물로 엄고기 굿즈까지 있으니 설명 끝까지 봐주세요. 취미를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다른 사람과 함께 나의 취미를 공유할 것이 없어서 아쉬웠던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취미와 그 취미를 공유할 공간을 선물해주는 기특한 앱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함께 그려봐요 영상을 올리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따라오는지 확인할 수 없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 차에 팔레트에 제 영상별로 스탬프 카드를 만들어두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림을 올리실 수 있고 감상이나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구요. 이건 좋은 기회다 싶어서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들도 그림을 올리면 스탬프를 얻게 되어 성취감도 얻을 수 있게 될 뿐더러 많은 사람들과 그림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스탬프 카드에 올라오는 그림들도 계속 잘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을 올리면 이벤트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꿀 찬스 그럼 팔레트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iOS 혹은 안드로이드 기기 스토어에서 팔레트 앱을 찾아서 설치해주세요. 제 채널을 찾는 방법은 홈탭에서 스탬프를 발견해서 들어가거나 우측 상단의 돋보기를 누르고 프로필에서 엄고기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우측 상단의 돋보기를 누르고 스탬프 카드를 선택한 후 엄고기를 검색해 스탬프를 확인하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을 보고 그려둔 그림이 있다면 3가지 카테고리 중 해당 카드의 그림을 업로드해주세요. 제가 예시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싶은 그림을 골라서 아래 참고 링크를 누르면 제 채널에 해당 그림 영상으로 이동하니 참고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그림이 이미 있다면 그림을 사진첩에서 선택하고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캔버스에 그림이 추가되고 스탬프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벤트 응무 끝! 특히 엄고기와 함께하는 주제 드로잉 카테고리엔 제 영상의 그림이 아닌 자유주제 드로잉 항목도 생성되어 있어요. 영상의 그림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취미는 우리가 즐겁게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림을 많이 올릴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아이폰, 아이패드에서만 GIF가 움직이도록 업로드가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GIF로 올려도 멈춰있는 그림으로 올라가요. 멈춰있어도 괜찮으니 꼭 올려주세요. 대망의 이벤트 상품 소개 엄청 많은 종류의 취미 키트 중 랜덤으로 한 가지와 엄고기 구치가 랜덤으로 들어간 선물을 20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15분께는 엄고기 굿즈를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무려 총 35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포함될 제 굿즈들 잠시 소개드리면 묘중이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가고 귀여운 금박이 찍힌 메시지 카드와 제가 그린 그림 요소들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그림을 1월 14일까지 올려주시면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1월 17일에 엄고기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완전 초보를 위한 튜토리얼 영상도 다음주에 올라갑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ечение制